치료를 하는 케어센터의 경우 심리치료 혹은 신체 치료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과 마음을 균형있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G.C.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밸런스 심리케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밸런스 심리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밸런스 심리케어센터는 G.C.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운영하는 복합치유공간입니다. 바로 어제 개관식을 가져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0여평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14개 심리상담실과 영양상담실, 특수치료실이 마련되어 있고 각 분야 박사급 전문가 20여 명이 상조하는 프리미엄 케어센터입니다. 김동철 밸런스 심리케어센터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몸에 대한 밸런스, 영양에 대한 밸런스, 심리에 대한 밸런스가 함께 모여져 있는 하나의 심리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또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이 든 치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세터민과 관계된 어떤 심리적 케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적인 차원,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한 정신건강이라든지 심리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케어가 될 수 있는 심리센터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G.C. 녹십자만의 건강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심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이 센터에서는 자체 개발한 몸, 마음, 뇌 밸런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균형있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G.C. 녹십자 헬스케어의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사인데요. 일반 심리센터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 몸, 마음, 뇌 밸런스 검사는 심리검사와 함께 인바디, 옴니핏 등 헬스기기를 활용한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신체와 두뇌를 종합 분석한 후 전문의 상담과 개인별 맞춤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성 G.C. 밸런스 심리케어센터 운동실장의 의견 들어보시죠. 체형 분석 검사, 보행 검사, 스페셜 테스트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근육계 질환들, 만성질환까지 같이 예방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부터 군인, 직장인, 세터민 등 30여개가 넘는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연령과 직업에 따라 맞춤 케어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몸, 맘, 뇌 밸런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할인과 이벤트가 진행돼 개관 하루 만에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GC밸런스 심리케어센터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